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문사관 조용정입니다. 현재 전남권과 경상권 및 일부 경기 남서내륙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폭염특보는 계속되겠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및 대구 21도, 대전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3도, 대전과 대구 34도로 전남권과 경상권 및 일부 경기 내륙을 중심으로 33도 내외로 오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폭염특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전남권과 경상권 및 일부 경기 남서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른 곳이 많겠고요. 그 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른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수일제에 이어지고 있는 폭염특보는 15일인 모레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가 폭염특보는 해제되겠으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0도 이상 오른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기압계 전망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이 들다가 차차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이로 인해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과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한편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개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 서해안에는 바다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미터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교량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